이 자리에 서있을 때는 저의 첫 시상식 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LK 앨범이었어요. 지금은 DGTR 앨범 시대에 나게 치우죠. 시대가 아프긴 한데 변하지 않는 것이 일단 상대로 저녁의 곡은 영원히 방안한 곡입니다. 제가 시스테마다 도내의 디지털을 한양동은 수준의 청체성에 가장 높은 단일 디지털을 시연하는 곡인데요. 은춤共 était 능력 뜨거운 threshold Summarit 엄청 vie 숙성 남자 두 3차장 4차장 5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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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장 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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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FBC 플러스 지희의지 올해의 디지털 여름은 5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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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막 놀았다 춤을 출발하는 법 추오니까 나간다 추오니까 나간다는 사람들 눈이 오진다 가자, 가 봐봐라 마이콜 중 고 circuit 일단 리퓨터 앨범에 대한민국의 한 명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 앨범 각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저희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조종해야 하니까 선아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번 앨범을 통해가면서 정말 전세계에 저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특히나 이 댄스티티 디지털 회원상 정말 더 좋은 음악 하나 되는 한수로 될 수 있고 그 팬들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께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철 선배님께서 요즘엔 디지털 앨범 스테이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디지털 앨범 시대에서도 정말 한 장 한 장의 앨범이 가치가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앨범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고 나는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도 많이 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올해의 아수 시장이 이어집니다